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뭐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깊숙하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아베노믹스를 좀 쉽게 이해해보자. 근데 어떻게 쉽게 이해하냐면요. 우리가 아베노믹스도 일종의 통화정책인데요. 일반적인 통화정책과 아베노믹스 두 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아, 아베노믹스가 통화정책하고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 게 좋으냐면 경제기사일기 14하고 15를 보면 본원통화, 공개신양, 운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려야지 이걸 비교해서 아베노믹스를 설명드리는데 봐봐요. 뭐냐면 이게 지금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겠죠. 중앙은행이 대한민국의 한국이에요. 돈이 부족해 보여요. 너무 돈이 부족해 보이면 중앙은행이 나라에다가 돈을 만약에 보기에 한 100억 정도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요. 100억을 다 이렇게 시장에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10억. 그러니까 이거 중앙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원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10억이 일단 여기에 나라에 풀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 10억이 막 돌고 돌아요. 막 돌고 돌아가지고 통화량은 전체 10억이 얼마로 풀어나냐면 100억으로 풀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일반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앙은행에서 10억만 나가도 100억이 풀어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시중에다 풀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뿌렸다가 통화량이 확 많아져가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조심조심 나라에다가 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상당히 무식하게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막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10억을 한국 국내에다가 막 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원통화, 즉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통화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자 이제 결국 아베노믹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는데 자 이건 똑같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한국에다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돈을 뿌릴 때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채권 시장에 국채가 300억이 있다는 얘기는 300억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정부가 300억을 돈을 빌려가지고 채권 발행을 300억을 한 겁니다. 그럼 정부의 부채는 300억이에요. 이럴 때 자 보세요. 중앙은행이 봤을 때 아 이 한국에 한 100억 정도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이 채권 시장도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10억 정도만 10억 정도만 기존에 있던 300억의 국채 중에서 10억 원어치의 국채를 살면서 10억을 채권 시장에다가 이렇게 살포합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 있던 돈이 돌고 돌아서 한 통화량이 100억이 되면 모자랐던 100억이 다 채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정부가 방금 전에 중앙은행이 이 10억을 채권 시장에 본원 통화를 내보낼 때 정부가 기존의 300억에서 채권을 더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채권을 더 발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채권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뿌렸다가 통화량이 너무 많았다 싶으면 다시 채권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국채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 정부는 부채가 늘지 않습니다. 통화 정책을 하면.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전에 있던 국채가 충분하잖아요. 국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한다고 정부의 새로운 부채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새로운 돈을 찍는 것도 아니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10억을 뿌리고 이 국채를 사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신권,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새로 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채가 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베노믹스도 이거 보세요. 얘네들도 통화 정책이 자 중앙은행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겠죠. 그게 딱 보니까 일본 경제가 좀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봐봐요. 중앙은행에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야지. 이게 시장에서 돌면서 큰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서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아무튼 중앙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이 일본의 중앙은행도 국채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딱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국채를 가령 10억 원어치 사가지고 국채 10억 원어치 사고 자기가 가진 한도 내에서 이렇게 10억을 사서 통화량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 이상한데? 해가지고 계속 국채를 다 사모아. 그래도 효과가 없어. 알고 봤더니 100억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 가령 1000억이 부족했대요. 원래 국가니까 조단위로 가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설명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막 쏟다가 국채를 다 사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야지 통화량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질 텐데 국채를 다 사면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기존에 300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시장에 팔면 이제 중앙은행이 또 요거를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돈을 뿌리다 보면은 중앙은행에 그러다 보면은 이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정부는 계속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을 하고 중앙은행도 요거를 계속 사줘서 돈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찍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신권을 발행을 해서 요거를 찍어가지고 채권을 사는데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돈을 찍어가지고 뭐 시장에다 무한히 뿌렸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국채를 살라 그러는데 정부에서 새로운 채권을 막 발행해서 이거를 흡수해서 다 사주느라고 기존에 있던 돈을 사서 신권을 뿌려가지고 이제 요거를 사주고 또 아베노믹스 두 번째 돈을 찍어서 뿌렸다는 말과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정부의 눈덩이 같은 부채가 증가해서 재정이 악화됐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왜? 그렇죠. 기존에 있던 국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새로운 채권을 다 발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채권 자체가 뭐예요? 이게 정부의 부채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채권 발행으로 정부는 이렇게 재정이 악화가 되고 또 중앙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뿌려도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싸웁니다.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통화 정책하고 달라요. 이거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통화 정책은 아까 어땠어요? 얘네들이 일반적인 통화 정책은 이 채권 시장에 있는 국채 한도 내에서 다 흡수하고 새로운 돈도 안 찍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 통화 정책을 하는데 뭐 재정이 악화되고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지금 아베노믹스는 지금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굉장히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막 그러죠. 중앙은행이 막 새 돈도 찍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거는 국채를 찍어내다 찍어내다 도저히 안 돼요. 더 이상 정부의 재정이 너무 악화돼서 더 이상 찍으면 안 돼.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돈은 자꾸 내보내야지 내보내야지 그나마 계속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채를 더 이상 못 찍고 이제는 어떤 것까지 사기 시작하냐면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안전한 국채만 사야 되거늘 회사채하고 리즈라고 부동산 관련된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필사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지금 막 본원 통화가 나가야지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돈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측은 괜찮다. 나중에 다 잘 되면 재정도 해결되고 다 오케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통화정책하고 너무나 다르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위험자산까지 사모으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베노믹스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경제학적인 지식이 좀 바탕이 있어야겠죠. 왜? 그치? 일반적인 통화정책이 뭔지 알아야지 아베노믹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정말 정말 재미있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